이번 주 도시아경제 온라인 부동산 강연회에서는 다세대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보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모든 대부분의 부동산 정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세상의 세태가 더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언론기사가 다소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기사를 참고는 하시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세밀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 후자의 작업 과정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최근에 왜 시세가 급등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 드릴 것이고 또 앞으로 2021년 이후에 가격 전망이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어 드렸었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거용 부동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적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면서 양쪽을 모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에 목차를 먼저 잡아 드리자면 아파트 가격과 다세대주택 시세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세대주택 시세는 항상 그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격 그리고 전세가격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밖에는 없는 대체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 기간 중에 다세대주택 시세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과거의 추이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될 양상들을 미리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수요 측면이 첫 번째 주제와 밀접하다라고 한다면 공급 측면도 보셔야 되겠죠. 다세대주택 개발자의 입장에서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다세대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토지시세 상승과 공사비 원가의 상승 요인들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다세대주택의 수급관계, 계속해서 이어져온 건축, 인허가 물량 등을 통해서 공급량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필요한 수요량 대비 공급과 수요의 관계가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 파트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세대주택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가격에 반영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을 비롯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등 2종 일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고 또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어졌던 다세대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배경들까지 마지막 파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신문지상에 거론이 되고 있는 최근에 다세대주택의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국제국제간 헤드라인만 일단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3분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이죠. 2021년 1분기까지 다세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한번 그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피한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일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에 40년이 지난 굉장히 노후화된 다세대 연립주택에도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결국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다세대주택은 내 실거주로서의 기능은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 봤을 때는 투자 수요가 더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의 치솟자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현상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건 약간 다른 측면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빌라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을 사나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늘 일정 주기를 두고 아파트 공급이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책무를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편으로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매입 임대 방식이죠. 매입해서 다시 서민들에게 임대를 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아닌 정부가 다세대주택을 모두 매입을 해서 일종의 임대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매수할 수 있었던 다세대주택의 물량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부와 민간의 수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충돌하는 민간의 몫을 정부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목한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의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LH가 공공전세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한다. 그 대상이 신축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두 배 뛰고 매물은 동나고 가격은 두 배 뛰어버리고 매물도 없어져 버리고 그 이유가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관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부분과 아울러서 과거에 공공방식의 재개발을 시행을 했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당연히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가 발표가 되면 들끓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해당 지역에서는 투자 수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투기 수요까지 가세를 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을 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 굳건하게 가격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은 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정책이 발표됐다라고 해서 그것 하나만 놓고 성급하게 달려드셨다가는 처음에는 왠지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빌라로 옮겨 붙은 전세난 전세금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에서부터 시작된 다세대주택으로의 매매 전환 수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세대주택 자체에 대한 전세가격 상승도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사들이 나온 시기가 바로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들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일지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곰곰이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처음이 아닌 것이죠.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지 않더라도 불과 한 5년 전 2015년도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었고 또 동일한 유형의 기사들이 신문지상을 도배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목격하시게 되는 다양한 현상들은 반드시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 흐릿해졌을 뿐이고 그리고 과거에 한번 이미 목격을 했던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눈여겨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로 눈만 껌벅거리면서 바라보다가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가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2015년도에 기사를 보더라도 사실 제가 이 시기를 표시해 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최근에 나온 기사가 아니었나 라고 착각을 하실 정도로 똑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세 엑소더스, 서울 아파트에 이어서 연립 다세대주택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앞에서 똑같은 내용 보셨죠? 매물이 동난다라는 내용을 보셨고요. 미친 아파트 전세값에 지친 젊은 층들이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거주를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역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2015년도 전세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LH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9,300가구를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그 당시에도 동일한 LH의 정책적인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그대로 기사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세난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3월 거래량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2015년도에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020년도에는 7년이 아니고 12년 만에 최대의 치를 기록했다라는 업데이트된 기록이 새롭게 최근 들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숫자만 바뀔 뿐이지 비슷한 현상이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한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서울 평균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으로 거래량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사실 지금과는 격차가 좀 있는 가격이죠. 2015년 불과 한 5년 전쯤입니다만 그 사이에 다세대 주택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평균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서 집계되고 또 이렇게 보도도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된 2020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기사들 한 5년 전쯤에 전세가격 급등 시기에 비슷한 시장구조화에서 발표됐던 기사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시장 지표를 놓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이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한 분석에 앞서서 먼저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특히 수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대한민국 전체였지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따라서 직장을 구하고자 지방에서 서울로 또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본격적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던 그 원년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인구의 증가 속도를 주택의 공급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잊고 계시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주택난이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지금이야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빨리 안 해준다라는 불만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주택 문화 하나의 한 단상을 보자면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마루를 사이에 놓고 저쪽 안방은 집주인이 살고 있고 건넌방에 새들어서 살았던 경험들 다들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면 마루를 사이에 놓고 이쪽 방에는 하나의 세입자 세대가 또 저쪽 방에는 또 다른 세입자 세대가 살면서 화장실을 공유를 해야 되다 보니 서로 눈치껏 시간을 보면서 겹치지 않게 화장실 사이좋게 나눠서 쓰고 그랬던 경험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출입구가 하나인 실질적으로는 복수의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고 또 마루와 화장실과 같은 공간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당연히 불편함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제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설, 물리적인 시설 자체도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화장실과 주거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개별 세대가 완벽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시설까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라든지 건축 자재들도 고급화를 지향하면서 하나의 소형 아파트와 다름없는 저층 주택이지만 그 기능만큼은 소형 아파트와 다름없는 구조, 기능까지 발전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히스토리를 가만히 되짚어보시면 역시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시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세대주택을 투자를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맞물려서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